홀릭스 홀릭스친구들 안녕 컨셉 좀 이상해졌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윤화입니다 이번 6기 팬키트는 저도 사실 이렇게 완제품을 받아보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는 그래서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너무 미안해요 그 표지에 있는 회원카드 제가 1번이에요 이번에도 놓치셨죠? 1번 그래서 계속 제가 1번을 하다보니까 약간 미안한 감도 있어가지고 다음에는 제가 0번을 하고 여러분들께 1번을 내어드릴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1번 윤화의 홀릭스 팬키트 지금부터 언박싱 시작합니다 자 열어볼게요 약간 박스 재질이 보돌보돌해요 어 맞아 열기 전에 이번 컬러 이번 컬러 이번 컬러는 레드 레드가 컨셉이에요 빨강색 이렇게 아주 이번에 알록달록하게 아주 예쁘기 때문에 안쪽에도 열어보시면 이렇게 레드 레드가 되어 있죠 지금 뒤에 C9 로고가 레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주 깔이 맞아버려 어? 열자마자 이게 뭐예요? 이것은 뭔가요? 이것은 컵인 것 같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살살 하 전 스티커를 잘 못 깠겠어요 손톱이 없어서 그런가? 이쁘게 잘 안 까지 오 오늘은 약간 이쁘게 까진 편 자 머그컵을 한번 볼게요 이 머그컵이 아주 크기가 딱 좋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네 이렇게 생겼어요 머그컵 사이즈도 아주 좋죠? 정말 티나 커피를 마시기에 아주 적당한 딱 이 정도 아주 슬림하고 예쁩니다 오! 그러고 보니 이 코스터가 또 함께 들어있어요 이 코스터 위에 이렇게 탁 놓고 육즙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잔 어떤 바리스타 홀릭스님이 여기에다가 라떼아트 하신 거 봤는데 진짜 이쁘더라고 앞으로도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컵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컵들을 열어볼게요 어머! 포카잖아? 아이돌이야? 이 앨범을 받아보셨던 분들도 항상 물어보시는데 뭐야 유나 포카 있어? 라고 하시는데 이번 팬키트에는 이 3종이 들어있는데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아주 예쁜 모습들만 잘 담아주셨어요 아 저는 이 3개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착장은 이 두 번째 착장이 약간 펑크 느낌 나죠?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되게 힙한 느낌 요즘 친구 같은 느낌 조금 나기 때문에 또 좋아하고요 이렇게 3장에 포카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포카 모으시는 분들은 참 이 포카를 모아서 뭐 해요? 그냥 계속 보는 건가? 난 내 얼굴이니까 약간 가뭄이 조금 떨어지긴 한데 자! 그리고 그것은 뭔가요? 책자 같은 것이 들어있죠? 오! 다이얼이에요 이번에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왔어요 저는 이 정도 사이즈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주 예쁘군요 처음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1번 버킷리스트 2022년 음... 연말 콘서트 2번 버킷리스트 음... 2022년 유키 팬미팅 3번 버킷리스트 음... 이 되시겠죠? 아마 그리고 항상 도연은 이렇게 까마기 뿌아 생일 일본대기 한국 대비를 꼭 적어서 주시더라고요 와 이거는 근데 이 키트는 우리 디자인팀에 노고가 아주 들어가 있는 아주 소문이 많이 났죠? 근데 나는 왜 립스틱을 먹고 있냐? 립스틱을 왜 혓바닥을 내놓고 있지? 하여튼 이런 컨셉도 해보았어요 되게 더 친구같은 파자마 파티 같은 컨셉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런 되게 레트로한 펑크 컨셉도 해봤고 이미 사진 다 보셨겠지만은 이어플랜도 있고 뒤에 노트도 되어있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무지 무지지만 우리 홀릭스의 이번 키트에 컨셉이 들어가 있는 이런 그래피티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편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딱 좋네 이 전사각형 천재가 아닐까? 아주 예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진 이게 엽서죠 엽서 요러장이 들어있어요 아주 이 제가 아닌 것만 같아요 이런 거는 말이야, 막 모델일까? 막 약간 공공... 아니야, 공공까지 가면 안 돼. 이렇게 엽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엽서가 아니야. 엽서인 것도 있지만 달력이 들어있어요. 엽서인 건 한 장밖에 없잖아? 난 그걸 보고 엽서라고 했잖아. 자, 봅시다, 봅시다. 1월, 5, 2월, 5, 3, 3, 4, 5 뭐야? 아, 2022년. 뭐야? 아니? 이미 순서대로 돼 있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순서까지 다 맞춰서 알았어, 잘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달력이 되어 있고 이거 세울 수 있던데? 볼게요. 이게 스탠드인 것 같습니다. 아하? 종이적기 짱 못하는데. 잠깐, 어? 여기 샘플이 있습니다. 종이적기 못하는 날 위해. 아, 보자, 보자. 어떻게 적는 거고. 난 참 이런 걸 잘 못한다니까는. 밑에도 접는 거,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네,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끝에 끼워요. 이렇게 톡. 좋아요. 여기도 톡 끼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네? 어떻게 했어. 아, 밑에를. 진짜. 바보냐? 밑에를 접어요, 이렇게. 이야, 우야. 이렇게. 와,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하셨겠다. 어떻게 생각해내셨습니까? 여보 만들어본 후에? 아니, 이렇게 유니크한 칼집을 내기가 정말 어려운데. 보통은 이 앞에 받침대만 있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 뒷면까지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달력이 쓰러질 염려가 없는 아주 안정적인 받침대가 완성이 되었죠? 이제 여기에다가 자, 유나 덕질 해보자고. 이렇게 달력을 보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끼워. 오, 무게중심도 딱 맞는구먼. 이렇게 끼워. 그리고 나를 보고 싶은 사람은 좋은 건 크기보다 하면 이렇게 끼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편지를 보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 이렇게 끼워. 이야. 끼운 다음에 옆에 포카 존이 또 있어요. 포카를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어. 이야, 정말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대박인데? 이렇게 해서 포카를 그냥 여기다가 삭 끼워. 삭 끼우고 또 위에도 삭 끼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면서 달력을 세워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인데 이거는 이제 5기 키트에 들어있는 엽서 받침대예요. 이것도 참 예쁜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사이즈가 또 딱 맞아요. 이 사진으로 갈고 싶다. 나는 이 세로가 좋다. 이렇게 액자식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사이즈를 딱 맞춰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홀릭스 응원봉의 컬러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요. 저도 사실 오늘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그 홀릭스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번에는 6기는 레드 컬러잖아요. 5기까지의 그 컬러가 쭉 응원봉 순서에 입력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또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켜주셔도 될 듯한 나는 오늘 알았지만 또 올해도 우리 고객님들 저를 믿고 함께 투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 벌써 앵콜 콘서트도 했고 앨범 리패키지 앨범도 나왔고 여러 가지 활동들 하고 페스티벌도 예정이 되어있는데 남은 오랫동안 더 재밌고 즐거운 추억들 많이 만들면서 아주 재밌게 놀아봅시다. 6기 홀릭스 키트 언박싱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기에도 또 아주 기가 막힌 아직 하진 않았어. 기가 막힌 또 팬키트가 준비가 되어있을 테니까 많이 많이 가입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내년 연초까지 꼭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